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드라이아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10미터 수영장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10미터 수영장에 드라이아이스를 집어넣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안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으아악! 아, 무거워! 으아악! 으아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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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게 바로 드라이아이스입니다. 이 드라이아이스를 카트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두두!! 맨손으로 하면 절대 안되요 여러분들. 이렇게 드라이아이스를... 우와! 진짜 어마어마한 드라이아이스인 것 같아요. 아직 물에 넣지도 않았는데 안개같이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드라이아이스 너무 많은데? 근데 수영장이 10미터나 되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아이스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드라이아이스를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라이아이스가 준비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막 흔들리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허팝은 바로 드라이아이스를 10미터 수영장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 양으로 얼마나 연기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이 정도 해볼게요. 아직 여기 드라이아이스가 50킬로나 더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1차로 드라이아이스 투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뚜두두두, 뚜두두두. 자, 여러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고! 2, 3, 2, 고! 2, 1, 고! 3, 고! 2, 고! 아 robe! 이런ec! 10미터 수영장에 연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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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드라이아이스를 마저 투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 아이스 투하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라이 아이스 정리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개! 자, 됐다! 준비 끝! 여러분들, 여기 50kg 드라이아이스가 더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허팝이 10m 수영장을 진짜 뮤지컬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안개바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도도둑. 어, 무서워. 허팝이 뜸들이지 않고 바로 갈게요. 3, 2, 1, 간다! 우와, 여러분 여기 장난이 아닙니다. 용암 같아요, 진짜. 우와, 부글부글부글 끓는 되게. 10m 수영장 안에 이렇게 드라이아이스를 넣어 보았는데요. 오, 거품이 막 우와 이렇게 일어나진 않고 수영장 물 위에 아주 얇게만 층을 이루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오, 근데 여기 부글부글 끓는거는 지금 10분째 계속해서 끓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드라이아이스가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부글부글 끓을 것 같아요. 근데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 덩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부글부글 끓는 이 위치만 피하면 여기는 이렇게 그냥 물이랍니다. 그래도 부글부글 끓는게 드라이아이스가 물속에서 막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부글부글 끓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허팝 친구를 타고 드라이아이스 수영장을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자! 오, 무서워! 오,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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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 어떻게 타야되지, 이거? 오, 무서워. 안녕! 간다! 출발! 출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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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아이스 건너왔어요. 야, 오, 오. 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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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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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왔다, 왔어. 야, 야, 올라가야돼. 올라가야돼. 오, 무서워. 으아악, 으아악. 나 물에 빠질 수 없어. 자, 출동! 간다!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여러분, 점점 드라이아이스 있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여길 조심해서 빠져나가야 돼. 으악! 멈췄다! 어떡해! 으악! 멈췄잖아! 좀만 더! 무서워! 노를 져라! 후! 허팝이 이렇게 드라이아이스 수영장을 통과해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근데 드라이아이스 수영장이 아직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오오... 어쨌든 오늘의 실험 대성공하였습니다. 안녕. 노를 져라. 적진이 코앞이다! 공격! 오 무서워. 도망가 도망가. 드라이아이스 무서워. 도망가 도망가. 출동! 앞으로 전진! 가자! 빠밤밤 빠밤 가자! 가자! 앞으로 가야지. 왜? 왜 오른쪽으로 가는거야?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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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야! 야야야야야야야야 너도 드라이아이스 지금 무서워서 도망가는거야 뭐야? 야, 거꾸로 드라이아이스한테 가야지. 지금 허팝이 드라이아이스가 있는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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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팝이 지금 드라이아이스 현장으로 거의 왔습니다. 야! 야! 좀만 더 가까이! 가까이! 가자! 고고씽! 출동! 출동! 이제 거의 드라이아이스가 사라졌나봐요. 거품이 점점 사라지면서 수영장의 연기가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잘 가 드라이아이스! 자,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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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유턴해야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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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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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턴! 이제 그만! 빨리, 빨리,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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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가자! 출동! 안녕! 안녕!